아 근데 진짜 내가 보기에도 어떡해 저거 교주님 내성이 병이어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있을게 없고 애매하네요 아 와 헬클래시 하다 매트릭스 한장밖에 했나 매트릭스 야 얘가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일단은 애플을 버리겠지? 아닌가? 그리고 맞다 어 뭐야 저거 저거 가정 치곤초아 매트릭스 마신애들 내꺼 안보고? 서치할거 있나? 내꺼 보면은 바로 그냥 알고좋아 효과 갈길거 같은데 대신용 와 효과 갈기네 왜 해가지 그리고 뭐 해봤자 여기서 세트할거 밖에 없잖아 아니 그 아니면은 뭐 이거 서치하는거야 대신용 블레르 들어있어봐 자 일단은 일단 필요한 애들부터 좀 밀어넣읍시다 자 얘네 세장은 다시 밀어넣고 한장 들어오고 와 와 이거 쓰면 나쁘진 않을건데 잠깐만 일단 기다려봐요 레츠큐 오케이 되겠네요 비행제랑 발레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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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가제앗카 악스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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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스탈드립니다 이거랑 이거 제외하고 용균효과로 아저씨 가요 하하 아저씨가 쓰레기건 알고있으니까 가요 플레르드가 이거 막으로 내려옵니다. 팔로우 고마워요. 팔로우 땡큐. 잠깐만 얘가 공격 3할 수 있어. 뭐 비스테이드라도 있어? 멈추는 거 보면 비스테이드는 멈추는 느낌이긴 한데. 왈라비. 에클레시아가. 발동하구요. 어 나도 발동해. 버피에 게스티. 마메트릭스. 마메트릭스는 뭐 걱정이네. 카브르. 마시무스 드래그마 소치했습니다. 어우 마시무스 소환하구요. 마시무스 드래그마. 에게스에. 도망가. 똑같습니다. 토샤. 에스에 올라가서. 자 지금 어차피 저거. 라스 있으니까. 비행돼. 그리고 토샤가. 우리 마시무스를 터뜨려 버리고. 아 나갔어. 아 나갔어. 에이. 내가. 저편까지. 저편까지 쓰는 상상하고 있었는데. 방금 저편이 아무 문제없이 나왔거든요. 저편까지 써주는 상상하고 있었는데. 아 근데. 진짜. 내가 보기에도 어떡해. 저거. 교주님 내성이 병이어가지고. 내가. 내가 그냥 봐도. 그냥. 하하하하. 그냥 보이잖아요. 그쵸. 야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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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호.